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감님 영어로 감을 잡고 싶은 님입니다. 왕초보 영어 자 그럼 일단은 뭐 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미션 공개 미션 원 계속 기침하고 재채기를 해요 미션 투 고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씨이 계속 기침하고 재채기를 해요 오늘이야말로 기침 재채기 완벽하게 암기하는 날 되겠습니다 저기 외딴 데 봐요 배웠죠 저희가 그럼요 공상씨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복습 안 했냐 공상아 아 그래요 고열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요거는 조금 안해 고열 느낌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공상씨 믿어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상은 어떻게 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들려줘 고고 하하이종 아우 아우 제가 기침하냐고요? 아니요 아들이요 밤새 열이 나서 걱정했는데 아침에 보니 열은 가라앉았는데 기침이랑 재채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지요 그래서 그의 심픔은 무엇인가요? 심픔, 증상 네, 알아요. 내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출신이어서 심픔? 네, 심픔, 증상,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니까 이 증상이 뭐냐면 우리 애가 계속 기침을 하고 그리고 재채기를 해요. 이게 뭐죠? 어? 배웠는데? 아, 혈액이? 아, 혈액이? 아, 혈액이? 혈액이? 일단 콜록콜록하고요 콜록콜록하고 아, 콜록콜록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 혈액이? 어, 혈액이 아니고 제가 less한 혈액은? 아, 혈액이었는 거? 어? 하창., 하창 아, 헥터는educ Africans Zhao 잉각 잘 들었나 어, 혈액이? 혈액이 mue Do you have a fever? 아, fever! 열! 열! Fever, like, very hot? 아, 고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What does that mean? Sorry. He is high fever. Oh, no! But, but, now, okay. Oh, his fever came down? Yeah, down, down. Normal fever? Normal fever? No fever. No fever. So, just coughing and sneezing. Yeah, cough. Let me think.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are his symptoms?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Does he have a fever? He had a high fever. But, he's fine now. All 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쫙 나와있습니다. A, B, A, B. 사이좋게 나왔고요. 와, 진짜 요런, 요런 것들. 기본적인 증상 얘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집중 많이 해주세요. 자, 처음에 병원에 갔어요. 아니면 emergency services 뭐 이런 데 들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아이 증세가 어떻게 되죠?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까 뭐 뭡니까? 그의 증세가. 아까 증세 잘 아신다고 그랬었죠. 정확하게 아는데 와 이거 제가 이거 제 전공이잖아요. 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스펠링. 이게 스펠링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번 써보세요. 혹시 아시면 틀려도 되니까는. 큰일 났네요.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닌 것 같아 시작부터 아닌 것. 라스트 네임 같은데요. 심심 이런 느낌인데요. 심. 와 이거 이거 모르면 전국 물리치료사 선후배들한테 다 진짜 망신이에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다 웃으시는. 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고요. 지금 보세요. 힌트. 네. 아. 어. 거의 맞았어요. 지금 95% 이상 맞았습니다. 어. 지금 필대로 나와서.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걸로 갈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만화 캐릭터랑 약간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워터 히스 심템스 에스 와이엠피 티오엠에스 썼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죽어도 너무 찝찝하고.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배운 지가 이것도 배운 지가 한 십오 년 이십 년 됐네요. 오래됐죠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시험 같은 걸 뭐 받거나 하려면 그래도 글로 많이 접하고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쌤 이러버리면 아이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세라는 단어가. 피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은요 자음 세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있으면 가운데 샌드위치 된 것이 소리가 거의 안 나버립니다. 저의 추천은 여기다가 주고 피를 거의 날려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심텀. 심텀. 그렇죠. 심텀. 이런 식으로 하고 당연히 증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어서 여기서는 뭐들이 뭐예요 이렇게 복수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what is what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is this box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단수명사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복수명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에는 what is가 아니라 뭐라고요. what are. what are 복수명사 그럼 복수명사들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이거 기억. 나 실려나 모르겠어요. 불평이 영어로 뭐죠 명사로. complain. complain. 조금만 더. complain. complained. to. 그때 이제 동사랑 많이들 헷갈린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complain to 까지 써야 t 까지 써야 불평입니다. 그럼 복수는 뭐겠어요. complain. complaints. 그렇죠. 자 그러면 그의 불평들이 뭔가요. 그의 불평들이 뭐예요. what are his complaints. 그렇죠. what are his complaints. 그의 불만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목표는 뭐죠 우리. goal. 그러면 너의 목표는 이 아니라 너의 목표들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are your goals. 그렇죠. what are your goals. your. 아하. 자 강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강점. strong thing. 아하. strength. 자 그러면 당신의 강점들은 뭔가요. 이건 인터뷰에 무조건 나오는 질문입니다. hey. what are your strengths. 그렇죠. there you go. what are your strengths. right. so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복수니까 무조건 이거. 그리고 그렇죠. s를 뒤에 꼭 넣어줘야 돼요. so 불평 뭐 불만사항 뭐 목표 그리고 강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are his complaints. what are his complaints. what are your goals. what are your goals. what are your strengths. what are your strengths.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도 한번 읽어볼 건데 p 발음 하면 안 돼요. 아니겠죠. what are his symptoms. what are his symptoms.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어봤으면 symptoms를 얘기해줘야겠죠. 오케이. 자. 계속 기침을 하고. 채채기를 해요. 자 제가 특히나 상훈 씨가 헷갈릴만한 것을 비워뒀습니다. 이거를 사실 다시 또 들었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he keeps ing. he keep going 같은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아니고요. 계속 한다. keeps ing. 아 네. 또 여기서 또 하나 ing가 더 들어가요. 오. 근데 기침이. 커. 커핑. 커핑. 뭐 이런 거고요. 재채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들었습니다. I'm hearing. 맞나요? I'm hearing. 듣고 있다? 들린다? 난 들었다. I heard. I heard. I heard it. 오케이. I heard it. 자 제대로 correctly 맞게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스니즈에 ing 붙여서 재채기는 스니즈입니다. 와 저는 솔직히 스니즈 자체만 썼어도 저는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양까지 갖췄다? 여기 두 개 같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정답. Yes. 맞습니다. 무상해. 지금 동시에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재채기랑.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스니즈의 원형은 당연히 뭐겠어요? 스니즈. 스니즈. and that means? 무슨 뜻? 재채기? 하다. 알겠습니다. 자 스니즈는 재채기를 하다 라는 일반 동사인데 이상하게 기침하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재채기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발음할 때 마지막에 z이 나왔죠. z이. z이는 아랫니 뒤에 혀가 살짝 붙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진동이 나오는 느낌. 자 z이. z이. 한번 해볼게요. z이. z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스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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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스니즈.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기침을 하다는 여기서 동사로 뭐죠? cough. that's right. 자 cough라고 하는 거는 콜록콜록 하는 그 기침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gh가 f처럼 발음이 돼요. 네 우리가 충분하다는 단어 그거 뭐 있죠 우리. enough 걔도 gh 잖아요 끝날 때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해볼게요. 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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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 there you go 두 개는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단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패턴입니다. 네 중요한 입영자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킵. ing. 좋습니다. keep ing.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keep ing. keep 자체가 원래 유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keep ing. 자 주의해야 될 것은 keep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알죠 그럼. what is it kept. kept. 스펠링 어떻게 돼요? k e p t. 그렇습니다. k e p t. kept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계속 뭐뭐 한다가 아니라 계속 뭐뭐 했다. 이것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직접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작 갑니다 여러분들. here we go. 계속 걸어. 계속 걸어.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걸으세요. 명령어로. keep walking. 그렇죠. keep walking. 자 how about this. 개가 짖는 거를 뭐라고 하죠? bark. 좋아요. 그러면 내 개가 계속 지져. 내 개가 계속 지져. 어떻게 할까요? my dog kept barking 현재형 지져 이렇게 현재형입니다. kept는 과거니까 my dog keep keep keeps barking 그렇죠. my dog keeps barking 화가 나 이러면서 my dog keeps barking 현재형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내 아내가 계속 코를 골았어. 계속 뭐뭐 했어. 얘는 이제 과거 써도 되는데 문제는 코골다가 뭔지 아시나요? 코골다요? 네. 와 이거 전에 했었는데 노즈워킹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s를 시작하는데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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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해보잖아요 사실 자 그러면 snow가 코골다 라고 치고요 한번 해볼게요 내 아내가 계속 코를 골았어 과거형입니다 내 아내가 계속 코를 골았어 어떡하죠 my wife kept snow rolling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eep ing로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bark도 알아야 되고요 snow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문까지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cough, sneeze, bark, snore 이런 기본 단어들 자 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keep walking my dog keeps barking my wife kept snoring my wife kept snoring 이번에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 또 엑스트라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열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열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does he 라고 질문해줬고 뭘 뭐가 있을까요? 열이 열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열은 fever 이거 잘 아시네요 그렇죠? 아 이런 또 근데 의료 관련된 거는 진짜 단어 확실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fever is that it? 좋습니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es he have a fever? 정답 완벽합니다 there you go 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or baby right v죠 중간에 앞에 그리고 f니까 둘 다 입술을 붙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둘 다 안 붙여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입술 위에 윈니가 살짝 올라갔다는 느낌으로 바람 뿜을 거예요 둘 다 f하고 v 마찬가지입니다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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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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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네요 그렇죠 계속 바람이 나온다는 느낌이 가야 되고요 자 열이랑 관련 있는 단어 두 가지 한번 우리 가볼게요 뭐냐면 감기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감기는 cold 입니다 그렇죠 cold 독감은 뭔지 아세요? 독감은 hard cold? 응 flu 라고 하죠 아 그거 뭐 우리 그럼 flu 있잖아요 flu 무슨 뭐 flu 백신 뭐 그런 것도 있고 인플루엔자 맞아요 그게 거기서 온 단어예요 세 개입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콜드는 어를 써요 아 어 콜드라고 합니다 어 콜드에요 네 희한하게도 가벼운 병은 보통 어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flu는 덜을 써요 덜을 써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를 뺀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진료를 못하겠습니다 관설 쓰다니요 안 쓰다니요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d the flu 그리고 fever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fever 앞에 뭐가 붙어있죠 어가 붙어있는데 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거나 아니면 좀 전형적인 뭐 약간 전체적인 그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어를 보통 붙이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아는 같은 거 cancer 이런 거는 안 붙이겠네요 그런 것들은 좀 강하기 때문에 아예 붙이질 않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게 제가 그 학생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좀 가볍고 좀 전형적인 증상대로 보통 어를 붙이고 아닌 것들을 빼는 게 완전하다 네 very nice 자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does로 질문했죠 네 왜 이거 이걸로 출발했을까요 아 이 희가 3인칭 단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 하나 그리고 is가 아니라 does인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have가 나왔는데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나오면 pretty 이런 거 아니잖아요 pretty smart 이런 형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is he okay 이런 게 아니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so 뭔가 어떤 일반 동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do, does, did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훈시도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어에 따라 does가 될 수도 있고 do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하나요라고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3인칭 단수면 does 나머지는 do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포뮬라가 무슨 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일단 예문을 만들어 보면 느낌이 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주어가 이렇게 오고 동사 원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너희 형이 집을 가지고 있니? 너희 형은 집을 가지고 있니? have를 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어, does your brother, 동사 원형으로 have a house? 어, 그렇죠. does your brother have a house? 좋습니다. 피터가 한국어를 speak, 말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does Peter speak Korean? 그렇죠. does Peter speak Korean? 완벽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들이, 그들이 여기 사니? 그들이 여기에 살아? Do they live here? There you go. Do they live here? 좋습니다. 자 지금 상훈씨 수고하셨어요. 자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니까 뭐로 출발했죠? does를 써줬고요. 자, day로 출발하니까, 복수니까? Do를 썼습니다. 네, 이거. 뭐가 왔든 간에 뒤에는 뭘 쓴다고요? 동사, 원형, 원형.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 동사랑 형용사를 사실 구분하는 연습부터 저는 하고 있어요. 왕초보에서. 그게 맞아요. 가장 중요해요. 이게 돼야 비동사를 쓸지, 이게 두 동사를 쓸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마스터가 안 되면 아무리 이런 거를 연습을 해도 계속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Does your brother have a house? Does your brother have a house? Does Peter speak Korean? Does Peter speak Korean? Do they live here? Do they live here? 본문 갑니다. Does he have a fever? 그랬을 때 고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He had a 과거. 그는 있었어요. 뭐가요? High fever가 고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은 괜찮아요. 오케이. He is fine, okay. Fine now. Fine, okay. He is okay now. He is fine now.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겁니까? 아닐까요? 아닐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Let's see. He had a high fever but he is. Yes. Fine. 괜찮은이란 형용사 그리고 오케이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도 형용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히 이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연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니 비동사 형용사는 진짜 너무 잘하게 됐어요. 워낙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이제 일반 동사 차례입니다. 그것만 이제 또 되면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럼요. Of course. 자 지금 열이 fever였죠? 네. 그러면 고열 여기서 뭐라고요? High fever라고 했어요. There you go. 정말 높은 열인데. 반대로 미열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반대로 low fever일까요? Well. Warm fever. 이거는 아예 다른 변이에요. Weak fever. 굉장히 근데 그런 것들도 통하긴 다 통합니다. 사실 외우 사람들한테 가면 이게 사실 순한 맛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순한 맛이요? Hot 말고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마. 마라맛? M 뭐예요? 더명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마. 마일드. 예스. 어머머어머어머. 좀 특이하죠 그렇죠? 마일드 fever에요. 그래서 high fever low fever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듣지만 제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high fever or mild fever 이러면 약간 미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한국에서도 고열 미열이라고 하죠 고열 저열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처럼 특이한 규칙이 두 언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미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fever 앞에 어가 붙는 게 헷갈리시면 아예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이러면 어를 빼먹을 일이 별로 없죠. 네. 자 예를 들어 입영작을 해보면 제 아기가 제 아기가 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 아기는 열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미열이 있어요. 방금 한 걸로 저는 미열이 있어요. I have a mild fever. 그렇죠. I have a mild fever.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쫙 가볼게요. You guys. He had a high fever but he is fine now. He had a high fever but he is fine now.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엔 이랬지만 현재는 이렇다라고 시제 조절도 좀 해줬죠. 자 그러면 액션 가보도록 할게요. 액션. Start. What are his symptoms?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Does he have a fever? He had a high fever but he is fine now.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are his symptoms? He keeps coughing and sneezing. Does he have a fever? He had a high fever but he is fine now. signal. When he 탑 between the children. Until next time. Come back.